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아예요 여기 되게 우산이 이렇게 많은 공연장은 처음이라서 되게 운치인데요 네 반가워요. 제아씨 한 30분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리허설 때는 되게 동네 꼬마아이 같았는데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고 되게 놀리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때요? 제가 본 제아씨 모습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사실 맨날 그 작업실이나 스튜디오에서만 봐서 굉장히 꾀재재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깨재잘하네요 오늘 정말 멋있는 드레스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니까 약간 이탈리에 신혼여행 온 커플 같고 이럴리 아니라고요? 별로 동조를 안 하시네요 저희 팬분들이 아니래요 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네요 네. 근데 진짜 제아 에코브릿지가 같이 콜라보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되게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진짜 의외이긴 한가 보다 근데 저희가 사실 되게 지금 세상에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작업물도 있고요 되게 작업을 꽤나 그래도 많이 하고 형동생처럼 되게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오빠 동생 상이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남동생처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동생이고요 제아씨 팬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그 재작년 단독 공연 때 저런 걸 처음 들어보는 걸 봤어요 저런 에코브릿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집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니까 네.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방금 들려드린 곡이 혹시 브라우더의 싱글 타이틀이었던 곡인 건 다 아시죠? 네! 제아가 작곡한 것도 아시나요? 네! 와우 정말 저 뒤에 분들도 아세요? 네! 사실 잘 모르시죠? 사실 저 오늘 공연하는 목적은 제아랑 에코브릿지랑 에코브릿지는 워낙 싱어송라이터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오빠와 같이 견줄 만큼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그런 제아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제가 쓴 노래 위주로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 제아씨가 제가 제아씨 작업실도 자주 놀러가고 저희 작업실도 자주 놀러와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송라이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데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쓰신 곡들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조건씨와 가인양의 어떤 맘일까 그대와 넌 같은 맘일까 옷 이렇게 입고 좀 이렇게 귀여운 척 하려니까 네 그 노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저와 이민수씨 작곡 김이나 언니 작사고요 그리고 또 킬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도 제가 작곡에 참여를 했어요 그것도 불러주세요 그거요? 나쁜 짓을 저질렀어 이 페스티벌이 되게 약간 고귀한 분위기던데 앞에는 죄송합니다 오빠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뭐 너무 많아서요 원래는 우리가 이 타이밍에 서로 굉장히 자랑질하기로 했었거든요 사실 막상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워서 잘 못하겠네요 저는 뭐 주로 정엽씨와 나월씨, 브라운소, 임범수, 이승기 등등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지금? 대단해요 진짜 그런 많은 곡들을 해서 겸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좀 들려주세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제일 많이 글쎄요 아실 만한 곡은 Nothing better than I don't 네 You are my baby 뭐 위재환이 등등 뭐 글쎄요 에코버전의 Nothing better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있던 내 맘은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은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 도연 거야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야 한순간도 깨들지 그 돈을 꿈할 거야 네 잔속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줘 아아... 녹네요? 아아! 오빠!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근데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빠졌는데 왜 이러세요? 아 진짜 엔딩까지 보고 이것까지는 해주셔야죠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아 못하겠어요 안녕 아 명곡은 확실히 클라스가 딱 있네요 잠일씨가 보고싶네요 여기만 잘 있나 에코브리지 버전도 진짜 멋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 네 네 뭐... 글쎄요 저는 지금 사실 아까 부산에 가면 그렇고 제가 퓨처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제 공연의 장점은 그 곡이 알려지기 전 어떤 가이드 버전을 들어보실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표정들이 뭐 약간 별로 안 좋으시네요 아 근데 이게 햇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은 안 그런데 찡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하트 뿅뿅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눈치무지 않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곡 크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럼 그